오늘 첫 소식입니다. 대전시가 낙후된 개발 제한구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179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신청했습니다. 개발 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개발 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해 122억 원보다 47% 증가한 규모입니다. 유형별 사업으로는 생활편입과 환경문화개선의 131억 원, 노후주택개량 8억 원, 복지증진의 5억 원 등입니다. 시는 오는 10월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사업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심의를 완료하고 내년도 주민지원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.